포항시는 올해 농업 분야에 87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농업 구조 전환을 추진합니다. 쌀 직불금 지급과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등 영농에 가장 많은 286억 원이 지원되고, 유통 활성화에 205억 원, 농작물 보험과 자녀 학자금 등 복지에 74억 원, 축산업 환경 개선에 2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. 주요 사업으로는 흥앱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농업인 교육 복지관 건립, 호미반도 경관 농업 조성,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입니다.